최근에 최백은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한일전에 비유를 해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께 공유 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최백은 교수님 지금 경제 관련해서 정말 맹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이런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검찰개혁이 제2의 한일전인 이유 그래서 첫번째로 공수처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보다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여기에 여당 추천위인 야당 추천위인 법조계 추천 3인 그중에서 6명이 동의하는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추천하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구조적으로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둘째로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검사, 수사관 등이 모두 임기제다. 깐마디로 평생 하는게 아닌거죠.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고 게다가 임기까지 있는데 야당 탄압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한다는건 가능하지도 않고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저쪽에서 계속 독재로 간다.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거는 정말 말도 안되는거에요. 저들도 알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낚인 자칭 우파 지지자분들이 그런걸 계속 퍼뜨리기 때문에 이게 그 뭔가 고조가 돼서 그렇지 이 본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공수처에 대한 통제장치도 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그 수사권만 갖고 있다는거에요. 기소는 사실은 이 기소권 때문에 검찰도 지금 굉장히 그 말이 많지만 아무튼 기소권이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제장치가 있다고 하는거죠. 그리고 넷째로 다만 검사판사 경찰 경무관급이면 굉장히 높은거에요. 일반 경찰 하시는 분들은 제 주위에도 경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무관은 상상도 못합니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거에요. 고위공직자들한테 기소권이 있는게 우리 국민들을 독재한다는거랑 도대체 논리적으로 성립이 하나도 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검사가 같은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걸 방지하기 위한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게 김학의씨 사건이나 이외로도 정말 많은 조선일보의 수많은 비리나 아니면 뭐 또 검사 내부의 일이나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비리나 이런거는 정말 다 봐주고 있어요. 그런거를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겨야 이런거를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섯째로 무엇보다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경간의 갈등이 형성될 수 있기에 제3의 중립기관인 공수처가 이들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설계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제3의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여태까지 그 검찰이 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검찰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표도 몇차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검찰이 이런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 되는거에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딴지를 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반대를 할까? 현직에 있을 때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퇴직한 후 전관이라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전관이라는 이유로 한 해 동안 남들이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2, 30억 원을 벌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만표씨가 지금 그 과거의 별명이 서초동 사클이었나 이 전관으로 그 사건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검찰이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그 미래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퇴직한 후에 전관예우를 받아서 계속 남들이 모을 수 없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검찰개혁은 제2의 독립운동이고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검찰의 절대 권력화는 일제 식민지 지배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식민지 지배로 분단이 되었고 분단은 군사독재구조를 만들어냈다. 식민지 지배구조가 군사독재구조로 치안된 것이다. 전두환 정권 때까지 검찰은 군사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지만 민주화운동으로 군사독재가 종식되자 검찰을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삼으면서 오늘의 괴물검찰이 만들어진 것이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본질이 나오죠. 최백훈 교수님께서 이게 왜 제2의 한일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냐면 일제 식민지 지배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괴물검찰이 된 상황에서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현재까지. 노아베, 노재팬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였듯이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인 검찰개혁은 일제 잔재의 청산이자 제2의 한일전인 이유다. 그래서 최백훈 교수님께서 민병도 의원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참고해서 재구성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공수처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과거의 영상을 공유해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 최백훈 교수님께서 잊혀져가는 그 일본 이슈도 같이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풀어주셨길래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찰 조직 말 그대로 그 상명하복 위에서 시키면 아래는 무조건 복종하는 정말 한 방향만 보고 있어요. 어디? 바로 그 위에 수뇌부 본인의 그 상사한테 넙죽 저라는 조직이 바로 검찰입니다. 이 포스 보세요 저거 이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 완전히 조롱하던 시절에 이 홍만표씨 저렇게 웃고 있죠. 최근에 그 저쪽에 그 그 우병우 라인의 실체가 드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아직까지도 그 뿌리는 여전하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금 저렇게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개인한테 이 모든 포커싱이 가면 안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딱 꼬리를 자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검찰 내부 그 본질의 그 뿌리를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네 이 양반 다들 기억하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돌돌이라고 불렀대요. 유신헌법의 그 초안을 작성했던 사람이고 특급 소방수 역할에서 이 사람이 그 프레임을 엄청나게 잘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초원복집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께는 사이코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아무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람이요. 공안검사 중에 대표적인 저쪽에 헤드 역할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비서실장까지도 했죠. 절대로 잊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우병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레이저 눈빛 얼마나 그 오만 방지한지를 전 국민께 다 알렸습니다. 저렇게 내가 우병우다. 말 그대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팔짱 끼고 저 하는 거 보세요. 공손하게 저렇게 해갖고 이게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모습과 지금 저 우병우한테 하는 거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진짜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보세요. 누가 봐도 이제 이건 김학의 자 좀 보기 싫네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정말 누가 봐도 김학의인 걸 아는데 유독 검찰만 몰래요. 왜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기소 안 해버린다든가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견제기구가 없기 때문에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5년간 검사 기소율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사건 접수가 무려 11,852건인데 기소가 14건밖에 안 됩니다. 0.13%예요. 검사가 죄 지으면 기소율이 0%인 거예요. 불기소가 11,177건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보면서도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다. 굳이 막 왈구알부할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그렇게 반대하는지 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근에 제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수처가 독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다룬 영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그때 이걸 제가 갖고 온 건데 모 유튜버인데 모 청년 유튜버예요. 저보다 어린 청년 유튜버인데 누군지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선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검찰 말고도 대통령 밑에 사법부를 하나 더 만든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5.18을 폭동이라거나 페미니스트는 전부 개대지다. 이런 발언을 하면 잡혀갈 수 있어요. 중국처럼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이름부터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데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 때 당시에 제가 댓글들을 봤는데 역시 또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또 저걸 믿고 있습니다. 저런 거 보면서 우리가 중국처럼 간다. 이제 이런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다 잡아간다. 공수처 설치되면. 본인들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이나 저런 걸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나 고위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아까 그 검사 기소율이 5년간 0.13%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될 가능성은 0.13% 보다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믿고 그걸 열심히 퍼날라요. 제가 정말 하다하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내용도 참 다루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설명을 안 하면 또 저런 거에 쉽게 낚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내용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튼 요약을 해서 한번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